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어떤 말씀의 일부예요. 스테반이 산해들인 공회 앞에서 설교한 내용의 일부를 읽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첫 부분, 앞부분을 공부했죠. 이제 이 스테반이 막 집사님이잖아요. 집사님. 목사님이 아니고 스테반은 집사님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첫 번째 집사님입니다. 사도들이 안수해가지고 세운 짐으로 안수 집사님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교회에서 뭐 때문에 뽑혔어요? 구제의 일, 재정, 뭐 이런 행정적인 일을 하려고 뽑힌 일곱 분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은 그런 일만 하는 분이 아니고 그건 그냥 기본으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교회 바깥으로 나가면 이분은 전도해요. 열심히 전도하는 분이에요. 전도를 하다 보니까 자기와 같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누굽니까?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고 외부에서 이렇게 살다가 다른 나라에 흩어져 살다가 예루살렘이나 유대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특별히 혼자 되신 분들이 죽기 전에 조국 땅에 가서 죽는다 그래가지고 과부된 분들이 많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어렵게 살았다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잖아요. 잊어먹어도 괜찮아요. 또 제가 계속 설교할 테니까 뭐 하여튼 잊어먹어야 저도 또 반복하고 또 계속 하죠. 하여튼 어떤 장모님 그러시는데 우리 교회 장모님 아니세요. 우리 교회 한번 간증하러 오셨던 장모님인데 옛날에 SBS 연예본부장 하시던 김정택 장모님 저한테 목사님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는데 한 번하고는 잘 안 하려고 그런다는 거야.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래. 열 번은 해야 똑같은 설교를 열 번은 해야 그게 생각이 난대는 거예요. 들리고. 그래 내 삶을 변하는데 목사님들이 자꾸 한 번 두 번 안 하려고 하는다는 거예요. 최소한 열 번을 하세요. 열 번. 열 번을 하라래요. 열 번을. 정말 미국의 목회 잘하시는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 보니까 어떤 시편은 열여섯 번을 설교를 해. 똑같은 설교를. 열여섯 번을 주일날. 그러니까 그 설교가 그냥 귀에 어떻게 됐겠어요. 크 모시 박혀 가지고 그냥. 자다가도 생각이 날 거 아닙니까. 자다가도. 그런데 제가 이 기법을 시오로 나남이라고 하는 일본 역사학자한테 배웠어요. 그 로마인 이야기라는 유명한 책을 썼잖아요. 열여섯 번으로.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 역사 책을 읽다가 사람 일은 금방 다 잊어먹어요. 사건도 금방 잊어먹고. 그리고 제 나이 때 읽으면 다 잊어먹어요. 생각도 안 나.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책을 쓰면서 계속 반복하면서 써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읽기만 해도 기억이 다 나요. 얼굴 참 대단합니다. 저도 지금 계속 그런 스타일로 반복하면서 하는데 자꾸 반복을 하다 보니까 계속 반복해서 읽다 보니까 이렇게 50이 넘어서 머리가 굳어도 내용이 생각이 나요.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많이 해본 적이 없어요. 같은 설교를 똑같이 해본 적은 없어요. 본문이 같아도 한 50% 바꿔서 하지 똑같이 해본 적은 없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 설교할 때 설교할 때 하여튼 여러분 집중해서 듣고 은혜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스테반 설교인데 그 사람들이 헬라파 퓨데인들이 와서 예루살렘에 회당을 하나 만들어 놓고 회당이 4개냐 2개냐 1개냐 이론이 분부한다고 했죠. 신학자들 가운데 문장을 읽으면 말씀을 읽으면 4개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고 1개일 수도 있어요. 문법상으로는. 우리들은 4개이면 어떻고 1개이면 어떻고 2개이면 어떻습니까. 우리 학자들의 관심이지 정밀하게 신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정밀하게 해야죠. 우리에게는 그게 큰 관심은 아니에요. 거기 헬라파 퓨데인들이 모여서 성경을 연구하고 그 연구한 성경을 토론하고 가르치고 이런 일들을 이 사람들이 했어요. 그런데 헬라파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 사내들인 공회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적통이 아니잖아요. 적통이. 그렇죠. 인간이니까 그런 생각을 한다면 이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저 디아스포라에서 온 사람들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금 깔아보는. 깔아보는 게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깔아보는 게.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렇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과 성전에 대해서 더욱더 열심을 내는 걸 보여줬습니다. 더욱더. 그런 심리를 여러분 아시겠어요. 더욱더 이렇게 열등의식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더욱더 강렬해지고 방어기제도 더욱더 강렬해져요. 이렇게 열등의식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 그런 삶의 모습이 나타나요. 어쩔 수가 없어요. 열등의식에 발로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약간 히브리파에 대한 열등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율법과 성전에 대해서 더 보수적인 견해를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게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히브리파보다도 더 강력하게 모세율법과 성전을 중요시하고 강조하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스테반이 그들과 신학토론을 했죠. 우리 육장에서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반복하는 거예요. 신학토론을 해서 너희들이 말한 성전과 율법의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모세와 모세율법이 예언하고 지시하고 있는 바로 그 메시아가 오셨다.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 예수. 그 예수님을 저 사내들인 공회에 저 제사장 저 사람들이 십자형 오빠가 죽였는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기셨다. 그러므로 이제는 율법과 성전 안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고 율법과 성전이 가리키고 있는 진짜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구원자가 오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 믿어야 구원 받는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쭉 스테반이 설교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신학적으로 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왜?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셨어요. 저도 이제 머리가 별로 안 좋은데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래 제 아이큐보다 몇 배의 더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아이큐를. 그래서 신학 공부하면서 똑똑하다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선생님들한테. 그래서 공부 다 하게 됐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냥 하나님 말씀에 이 설교를 보세요. 이 설교를 지금. 아브라함 부터 시작된 오늘도 읽었는데 이거 그냥 무슨 원고 보고 한 설교도 아니고 저는 원고를 여섯 장이나 써갖고 와갖고 지금 설교를 하잖아요. 여섯 장이나. 그런데 원고도 없이 그냥 지금 막 이 설교를 하는 걸 보세요. 대단한 사람이죠. 당해낼 수가 없으니까는 그 말을 듣고 회개해야 되는데 화가 나가지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스테반이 모세와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거짓말을 시켜가지고 끌고 가서 사내들인 공의 앞에 끌고 가가지고 이놈이 지금 하나님도 모독하고 모세와 성전을 모독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과 율법은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면 바로 죽어요. 돌멩이 맞아 죽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요. 그 사람들은. 그게 우상화됐어요. 우상화. 율법과 성전이 우상화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위야.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딱 그 말을 다 듣고 있다. 안 그래도 눈에 가시 같은 놈들인데. 사도행전 7장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 앞에. 대제사장이 어떻게 했어요. 1절이 어떻게 시작했어요.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사실이냐. 그랬더니 스테반이 그 질문을 받고 이제 스테반이 이르되 7장 2절부터 쫙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왜 예수님이. 왜 여기서 제일 중요한 이 스테반 설교의 요점은 왜 나사렛 예수가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가에 대해서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이 전체 내용은. 그런데 그 설교를 할 때에 아브라함 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의 이르기까지 구약 전체를 조망합니다. 쫙 조망해요. 왜.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하나님 말씀을 여기고 있는 구약 성경이 더더군다나 율법이 바로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여 구원자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 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까지 쫙 설교한 내용이 7장이에요. 7장. 이 설교를 마치고 스테반이 하늘을 딱 보니까 하늘 문이 쫙 열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딱 서 있는 걸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 스테반이.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설교를 딱 했어요. 아브라함 부터.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아브라함 부터 이제 그 애국으로 건너오기까지 몇 명 건너왔다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내가 막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제 먹어도 세상일도 많은데 또 이제 먹어도 75명이 왔다. 그렇게 사도행전에는 기록되어 있잖아요. 75명이. 그런데 출애국기하고 창세기 읽으면 70명이 왔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게 어떻게 틀린 거냐. 성경이 왜 이렇게 불일치하냐. 숫자가. 그거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거 가르쳐 드린 거 생각나세요 안 나세요. 어떻게 된 건지는 잊어먹었지만 생각은 나시죠. 모순이 아니라 결국은 셈법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 거지 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그건 생각나시죠. 누가 여러분 물어보면 어떡할래요. 여기 70명에 75명에 어떡하죠. 잊어먹으신 분은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설교를 다시 틀어. 컴퓨터를 틀어놓고 거기 나와요. 그럼 볼펜 하나 들고 계산해가지고 외우세요. 그럼 공부를 해놓으세요. 공부를. 그래서 75명이 애굽으로 온 것까지 공부하면서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무슨 다른 사람들보다 그 시대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뛰어나거나 아니면 성품적으로 훌륭해서 택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있기 전에 이방에서 이방신. 저 달신 믿던 사람은 달. 달신 믿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그냥 전적인 은혜로 택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강조해서 가르쳤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왜 하나님이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택하셨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 받은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거기까지 공부했어요. 그런데 오늘 공부한 읽은 내용이 17절부터입니다. 오늘 읽은 내용은 주로 모세에 관한 이야기예요. 모세와 출애국. 물론 선지서까지 뒤에 보면 한 절 나오는데 주로 내용이 모세와 출애국까지. 모세에 대한 내용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공부를 하는데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려고 해요. 하나는 스테반이 아까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그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율법학자들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해석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이 설교를 한 게 가장 큰 것이고 두 번째는 오늘 이 본문에 국한시켜 보면 특별히 이 본문에서는 이 스테반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이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스테반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물론 아브라함에게도 그게 나타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이쪽에 좀 특별히 뒷부분에 좀 초점을 둬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한번 스테반 설교를 우리 한번 다시 설교한 내용만 뭐 구약을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설교한 내용만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 자손들 75명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아브라함에게 이미 뭐라고 약속했어요. 내가 네 후손들에게 이 땅을 줄 텐데 지금 당장 주는 게 아니라 4대만에 4대라는 것은 30년을 말하는 게 아니라 100년을 말해요. 그래서 400년 만에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지금은 아직 가난한 사람들의 죄악을 관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대가 안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고 400년 후에 네 후손들이 다시 이것으로 돌아오게 할 텐데 그때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에. 자 그래서 이제 이 가난한 땅에 기근이 들어가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요셉을 미리 보냈죠. 그렇죠? 자기의 가족만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그 가족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을 미리 보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미리 내려가서 거기서 살고 있다가 75명 자기 가족을 다 내렸어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성경에 보면 드디어 약속하신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다.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며. 그러니까 몇 년이 흐른 거예요. 그 애굽 땅에 내려간 지. 400년이 흐른 거지. 400년이. 약속하신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4대 후에 돌아온다고 했으니까. 자 이 400년이 흘러졌습니다. 400년이 지나면서 75명이 내려왔는데 어마어마하게 숫자가 늘어났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하여튼 이스라엘 여성들은 건강을 주셔가지고 애기도 막 잘났고 그래가지고 인구가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어요. 우리 나중에 이제 민수기를 공부할 때 보면은 민수기에 보면 다 세죠. 지파마다. 세는데 이 세제하는 어린아이들과 여성 노약자까지 다 포함하면은 학자들이 대략 한 2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00만 명. 75명이 내려왔는데 200만 명 이상으로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 엄청나게 번성을 했어요. 자 시간이 흐르면서 요셉은 애굽의 영웅이었는데 그죠. 7년 흉년 7년 풍년 다 요셉이 해가지고 그걸 잘 지혜롭게 해줘가지고 요셉은 애굽의 영웅이었지만 400년이 흐르면서 왕들이 계속 바뀌었겠죠. 애굽의 왕들도. 계속 바뀌면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해서 스테반이 설교하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왕이 됐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 요셉의 은혜를 잘 모르는 사람이 왕이 됐어요. 왕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딱 보니까 제가 지금 스테반 설교를 계속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대신. 그 사람이 왕이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많아. 한 200만 명 정도 되는데 여기 지금 장정들도 너무 많아요. 이 애굽은 그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샘족에게 한번 점령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전에. 이 사람들이 샘족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불안했어요. 왕이. 두려웠단 말이에요. 저들이 언제 반란을 일으킬지 몰라. 남자들이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겸유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약하게 만들려고 했죠. 성경책 읽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내용이 출애곡기에 자세히 나오잖아요. 그렇죠. 출애곡기 2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자 애굽왕이 교활한 방법이 뭡니까. 산파들을 보내서 아기를 낳을 때에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리라. 그러니까 아들을 다 죽여놓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 민족에게. 남자가 없잖아요. 여성들은 약하잖아요. 여성들은 어떻게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씨를 말리려고 남자애들을 다 죽이는 작전을 썼어요. 죽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성공했어요 못했어요. 성공 못했죠.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애하는 사람들이에요. 왕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정치인들의 말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보다도 정치가 위에 있어요. 정치가 정치가 더 위에 있다니까 큰일이에요. 정치가 우상이라서 하나님 말씀이 더 소중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를 낳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아이를 죽이지 못하고 다 살려줬어요. 대단한 대단한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 애들이 기독교 시민 불복종 운동 뭐 이런 곳에 근원을 찾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리 국가의 명령을 할지라도 그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명령할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국가의 법에 따를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도비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순정해야 돼요. 국가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앞으로 설교하지 마십시오. 그런 다른 종교를 폄하한 죄로 뭐 벌금형을 때리거나 법적으로 문제를 삼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법이 새겨질지 몰라요.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해요. 저 아빠 애들이 막 지금 그렇게 국가가 법을 정한다고 하면 우리들은 그 법을 따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감옥에 가더라도 저는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라고 선포할 거예요. 그런 법에는 따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역하는 국가의 법이 세워진다면 우리는 그런 국가의 법에 저항해야 됩니다. 따를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래 국가를 세우신 목적에 부합하게 한 사회의 평안과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세워진 법이라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법을 잘 지켜야 돼요. 준법정심이 투철해야 돼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을 살려줬어요. 화가 난 애구방이 도저히 이거 갖고는 안 되겠으니까 직접 명령을 내렸어요. 교묘하게 하다가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히브린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아들을 낳으면 바로 나일강에 갖다 버리라 그랬어요. 죽이라 그랬어요. 딸을 낳으면 살려도 좋은데 아들을 한번 갖다 가서 죽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꼼짝없이 모두 멸망하게 되었어요. 멸망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많은 과정이 있지만 오늘 스테반 설교만 딱 잡아서 여기서 하나의 모티프를 잡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 위기여처한 백성들 고난당하고 확다당하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다 이렇게 그런 일들이 역사 속에서는 막 벌어지고 있지만 인간의 눈으로 보면 시대는 아무라고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를 누가 구원해 주지 그런 것 같지만 아무도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아무래도 아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 이걸 다 지켜보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을 구원하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 누구라고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모시고 있는 하나님 다음으로 모시고 있는 모세다. 모세다.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주셨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고통당할 때 사탄에게 짓눌려서 고통당할 때 사탄을 따라다니면서 죄짓고 살다가 저 지옥불에 떨어질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 우리를 그냥 지켜보고 계신 게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 줄을 믿습니다. 여기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단지 이스라엘과 모세와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바울서신을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구원을 설명할 때 이 출애굽 모티프를 굉장히 자주 사용합니다. 자주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 이야기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온 인류의 이야기예요. 온 인류의 이야기. 바울이 그렇게 설교를 해요. 나중에. 여기 저 애굽에서 애굽의 왕에게 흑정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죽음의 권세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약으로 오면 사탄의 죽음에 통치하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온 인류의 모습을 보여줘요. 온 인류의 모습.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짓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사는 인류지만은 하나님 어딨냐고 그러고서 하나님 없다 그러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천 년 전에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 받은 거예요. 무엇 때문에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단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구원 받은 겁니다. 우리가 한 게 뭐 있어요. 죄진 것밖에 없어요. 지금도 이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죄짓고 살아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 받았어요. 이 모세의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 우리 인류의 이야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아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여기서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힘으로 여러분이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갈 수 없어요. 왜? 마귀가 있어요. 사탄이 약한 형이 어둠의 권세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를 붙잡고 지금도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도 쓰러트리려고 배고파 우는 사자처럼 먹잇감을 찾아다니는 이 악한 어둠의 권세 사탄과 그와 함께 타락한 수없이 많은 악한 형들이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 시글시글합니다. 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이 사탄의 공격과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린 금방 쓰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작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 보좌에 올라가셔서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키고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순간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거예요. 저 여러분 안에.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해서 이 구원에서 떨어뜨리려고 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의 공격과 유혹이 넘어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로교에서 여기서 견인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견인교리. 견인교리는 우리가 잘나서 힘이 있어서 끈기가 있어서 인내력을 가지고 이겨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영을 보내주셔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장로교에서 뭘 믿어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 여러분 지금 예수 믿잖아요. 여러분이 구원에 실패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실패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하지 않아요. 아니 실패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붙잡고 있으니까 내가 붙잡으면 이게 신 빠지면 노는 거지 뭐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딱 붙잡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뺏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지금도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성경 하나 안 읽었는데 마귀의 대사를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마귀가 지금 이러고 있다니까요. 배고파 우는 사자처럼 지금 삼길자를 찾아 댕깁니다. 정신 차리라고 했죠. 사다와 우리 무장해제하고 살지 말고 정신 차리고 있으라 그랬어요. 지금 삼길자를 찾아다녀요. 그런데 염려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백전 백승이 이긴다 그랬죠.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어요. 마귀를. 우리는 이길 힘이 없어요. 성경님을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마귀로부터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마귀를 대적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이 물러갑니다. 도망갑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타나 물러가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니 사타나 물러가라. 그러면 여러분 물러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물러가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흉내내가지고 무슨 주문을 외우듯이 사타나 물러가라. 그럼 사탄이 뭐라고 하래. 야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는 안 돼. 너는 뭐냐 이놈아. 그래가지고 붙어가지고 사정전에 나오죠. 짓눌러. 짓눌러. 꼼짝을 못해. 그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계신 사람은 사탄이 딱 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영이 딱 거기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타나 물러가라.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왔던 마귀가 다 그냥 한길로 왔다가 일곱길로 도망간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선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하고 손잡으면 안 돼요. 친하게 지내면 안 돼요. 마귀하고는. 마귀는 대적해야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마귀는 도망갑니다. 피합니다. 마귀를 무서워하지 마세요. 마귀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도 문제고 마귀를 요새 신사도운동인이 뭐냐 하면서 너무 하나님같이 강력한 존재로 지금 만들어 놓는 거 이거 더 큰 문제예요. 마귀는 강력한 존재에만 틀림없지만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살면 마귀에게 여러분 꼼짝 못해요. 잡혀서 오늘부터 여러분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셔서 마귀를 능히 대적해서 쫓아버릴 수 있는 능력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마지막으로 완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 약속하실 때가 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재림하신다 그러잖아요. 다시 오세요.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구원받지 못한 세상이에요. 죄악이 관용하고 공중에 권세 잡은 마귀가 죄와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지금도 막 상깃자로 찾아다니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기게 하지만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마귀를 완전히 심판해가지고 죄와 사망도 완전히 심판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묶어서 무적행에 갖다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여러분을 영원히 구원해 주십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의 소망이에요. 소망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원을 성취하셨고 지금도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계속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의 위아들을 다시 보내주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 은혜 때문에 여러분 영화 15도에도 여러분이 오늘 교회를 나오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은혜 때문에 나온 거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15도지만 교회 가라 그래서 여러분 오신 거예요. 교회 가도록 여러분의 마음에 막 작동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해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늘 이기고 승리하고 감사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신 거예요. 늘 감사하는 삶이 넘치기를 주의하므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은 구원의 은혜의 생각 다음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사명을 주시는 그 사명의 모티프를 좀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두 번째 스테반이 강조하는 게 사명입니다. 사명 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할 때 어둠의 세력에는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방해하려고 했어요. 방해 제일 먼저는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아예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죽여버리려고 그랬죠. 에구방을 충동질 시켰어요. 에구방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야 저놈들 다 죽여버리라 이 마음 누가 줬을까요. 인간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들게 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그냥 에구방이 가만히 죽여버린 게 아니라고 이 어둠의 건세인 사탄이 들어가서 죽이기에 마음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저 김일성이 김정은이 시켜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악한 짓을 해가지고 마귀가 지 고모 모두 방사기 싸서 죽이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가 아예 그냥 모세가 아기 때 그냥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까 홍방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죽일 수 없었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아기를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그 왕 그 에구방 바로의 딸을 통해서 참 희한합니다. 하나님이라 하시는 것도 그 딸 하츠 헵수시라고 하는 그 딸 그 공주를 통해서 그 모세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왕궁의 공주가 모세를 키웠습니다. 보호하고 이 공주는 제가 옛날에 출애국기에 강의할 때 얘기했듯이 바로 왕의 수많은 몇십 명의 공주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외동딸이에요. 외동딸 그래서 이 왕이 죽은 다음에 이 공주가 한동안 애굽을 섭정하는 애굽의 황제였습니다. 황제 애굽의 영토를 상당히 넓힌 유능한 황제예요. 이 여자가 나중에 자기 남편에게 양보했지만 하츠 헵수시라고 하는 여자예요. 이 여자 최고의 권력자가 모세를 보호해서 자기 아들로 해서 키우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참 희한하죠. 그런데 거기 그 여자에게만 맡겨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모세의 엄마를 유머로 또 딱 뽑아가지고 왕궁으로 착 들어가서 실제로 모세를 키운 건 누구예요 그랬을 때 모세의 엄마예요. 모세의 엄마. 모세의 엄마가 들어가서 자기 애를 젖 먹이면서 월급을 받으면서 내가 얘기하잖아요. 자기 애기를 키우면서 국가로 월급 받은 여자라고 그렇게 키우면서 자라면서 너는 애국인이 아니고 너는 태양신의 아들이 아니라 너는 히브리니이고 이스라엘 사람이고 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선 언약의 자선 하나님의 자선 만군의 요하 하나님의 자선 이라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키운 거예요 엄마가 그리고 애기가 어느 정도 자랐을 때는 이제 왕궁 학교에 보내줘가지고 모세가 거기서 최고의 세상 교육을 교육받습니다. 지도자 교육 왕자들이 받는 지도자 교육을 받아요. 하나님이 이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40년 동안 다 교육을 시킨 거예요.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가 이제 나중에 하나님의 지도자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볼 때 이 애국의 왕궁의 최고의 학자들이 시킨 교육이 엄마의 모태 교육을 이기지 못합니다. 제가 이야기하죠. 그래서 영화부 유치부 유흥연부 주일학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 가정에서 부모의 신앙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어린 나이 때 특별히 유치원 영화부 그 나이 때 뇌과학자들에 의하면 유치부와 영화부 나이 때 우린 뇌의 거의 95%가 결정된다 그래요. 어렸을 때 여러분 저 아기 오기 오기 저 아이들 저 아기들이 영화부 애들이 여러분 얼마나 예배 잘 되는지 아세요? 페이스북에 한번 와보세요. 한 살 예배들입니다. 우리 영화부가 아마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영화부예요. 애기가 예배들이에요. 애기가 영화부 출신은 유치구와서 다르다 그래요. 예배를 벌써 딱 들어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뇌가 다 결정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중에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이걸 우습게 알면 큰일은 어리석은 부모들이에요. 어리석은 부모들 그래야 하나님이 다 교육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40년 동안 하나님이 쓰시려고 교육을 시키니까 여러분 이게 깨닫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주의 일도 하고 다양한 일들을 하시고 봉사를 하시고 그러는데 이제까지 살아온 우리의 인생이 결코 헛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어쩔 때는 낭비하는 것 같고 저거 헛된 인생을 살아온 것 같고 바보같이 살아온 것 같고 그렇지만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쓰시려고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고생도 시키고 망하게도 하시고 뭐 따돌림도 다 가게 하시고 다 하나님 시킨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요. 저도 저를 보면 어떤 때는 실패를 통해서 더 많이 배우게 하세요. 성공하면 교만해질 때가 더 많아서 솔직히 말하면 실패하면 겸손해져요. 되돌아보게 되고 더 훌륭해질 때가 사실은 실패했을 때예요. 잘 안 될 때 잘 되면 이상하게 사람이 교만해지고 타락하는 길로 가기가 쉽더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딱 하나님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때는 좀 힘이 들더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른다. 필요해서 지금 하고 계시다. 그렇게 하세요. 자 드디어 나이 40이 됐습니다. 40살이 됐어요. 그렇게 40년이 흘렀어요.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이 40이 됐을 때 모세의 마음 속에 내 백성을 내가 돌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 마음이. 40에. 그래서 옛날에 보통 40이 되면 단임 목사님 단독 목회를 하려고 나갔던 것 같아요. 요새는 더 늦어지고 있습니다. 45살 늦어지고 있는데 40세에 그 마음이 들었어요. 아내 애굽에서 평생 동안 애굽 교육 태양신의 아들이 되는 그 교육을 받고 자라는 사람 마음 속에 내 백성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이 생각이 어떻게 들었을까요. 엄마의 교육 때문에 드는 거예요. 엄마의 교육이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너는 여호 하나님의 아들 시부리인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우선 원약의 백성 이라고 하는 것 그 엄마가 어렸을 때 가르친 그 교육이 이 아이의 평생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할머니들은 애기 키우시면 잘 가르치세요. 할머니가 애기를 다 키울 수 있어요. 아이들 이렇게 믿음으로 또 아이를 낳은 엄마들은 아이도 그렇게 잘 키워야 돼요. 나이 40이 되면 이 자기 자신을 돌볼 생각이 난 거예요. 엄마 교육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또 이 마음 누가 주신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이걸 우리가 사명감이라고 하잖아요. 사명 사명 오늘 여러분 예배 지금 드리고 계신데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사명감으로 부탁이 하시기를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 쓰임받아야 되겠다. 40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40에 이제 한번 나가봤습니다. 완공을 나가고 자기 민족들이 고통당하는 곳에 나가봤어요. 정말 막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애구방이 국고성 두 개를 지면서 여기 강제 노동 노예로 끌어다가 막 부려먹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딱 보니까 그 강제 노동에 시달리는 것도 안타까워 죽겠는데 아예 보니까 애굽사람이 자기 동족을 부당하게 때리는 걸 봤어요. 모세가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화가 났어요. 모세가 그래서 쫓아가서 애굽사람을 때려 죽여버렸어요. 때려 죽여가지고 모래에다 묻어버렸어요. 묻어버렸어요. 잘한 일일까요 못한 일일까요 기분적으로는 참 시원한데 잘한 일일 것 같으면 못한 일일 것 같아요. 아직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만 왕성함이 있지만 아직 좀 뭔가 미숙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40년 동안 더욱 전을 시키시는데 하여튼 묻어버렸어요. 자 묻어버리고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것을 보고 자기 동족 시부리인들이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애굽으로부터 내가 바로 저 사람이 이 애굽의 압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 원의 신 구원자구나 그렇게 받아들일지로 생각했다 그랬어요. 모세가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때려 죽이면 야 우리 민족의 지도자가 왔구나 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 구원자구나 그렇게 생각할 줄 알고 때려 죽여서 모세가 이제 나를 받아주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보고 깨닫지 못했다 스테반 설교입니다. 지금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모세의 생각이 빗나갔습니다. 시부리인들은 그 광경을 보고도 모세를 지도자로 생각한 게 아니라 모세를 오히려 대적해요. 대적. 그 다음 말씀 스테반 설교에 보면 나오죠. 다음 날 모세가 또 나갔어요. 고통받는 대로. 이제 좀 사람들이 나를 지도자로 봐주겠지 인기 좀 올라갔겠지 그리고 딱 나갔는데 이제 오늘은 보니까 또 지들끼리 싸우고 노예 생활에서 사는 것도 안타까운데 지들끼리 거기서 죽음하고 싸우니까 모세가 속이 터지겠죠.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애국하고 싸워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가서 아니 여보시오 이 지금 노예로 사는 것도 안타까운데 왜 당신들끼리 싸웁니까 민족끼리 그렇게 싸움을 말렸어요. 그랬더니 이 동족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순종했나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한심한 민족인지가 여기 다 드러나요. 26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걸 말리고 왜 싸웁니까 여러분 우리 동족끼리 잘 지내야지 그랬더니 야 인마 누가 너를 우리 재판장으로 세웠어 누가 가는 네가 뭐야 이게 네가 뭐야 누가 너를 하나님이 세워서 보낸 사람을 순종하고 따르지 않고 거역하고 사태전하면서 네가 뭐냐 네가 누구를 이게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야 한심한 민족의 모습이 여기 그들어나요 대들었습니다. 결국 모세가 애굽인을 죽인 일이 바로에게 알려지게 됐어요. 누가 알려줬는지는 주례국기를 읽어도 안 나오고 오늘 본문을 읽어도 안 나옵니다. 누가 알려줬을 것 같아요 시부리 사람들이 알려줬을 것 같아요 아니면 애굽인들이 몰래 숨어서 봤을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하여튼 알려줬어요 알려지니까 이 애굽왕이 화가 나가지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도망을 가게 됐어요. 미디안으로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걸 한번 보세요. 여기서 또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메시지가 이게 뭡니까 사탄이 말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그 감당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애기 때는 죽여서 그냥 아예 싹을 없애보려고 해요. 40이 돼서 좀 해보려고 하니까 백성들이 또 나와가지고 모세를 거역하게 만들어요. 그것까지도 참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또 이게 알려져서 바로 왕이 죽이려고 해요.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갔어요. 여러분 이게 명심하세요. 주 얘기를 하려고 그럴 때 마귀가 꼭 방해합니다. 방해해요. 여러분 지지 말고 이기시기를 주의하므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실망해서 미디안 땅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40년을 또 허송세월하게 돼요. 40년. 그런데 마귀가 여기에 준비해놓은 덫은 바로 왕이 죽이려는 덫보다 더 무서운 덫이에요. 가난 땅에 간다 어떤 덫인가 한번 보세요. 거기서 미디안 여인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미디안 제사장 그 딸을 만나가지고 그 딸이 누구의 이름이 시뽀라라는 여자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 아들까지 둘 낳고 아들까지 둘 낳습니다. 오늘 스테반이 설교하죠. 처갓집 양을 치면서 아마 부자였어요. 처갓집 부자집 딸 데려온 거니까 부자집에 장가갔더니 양도 많고 그래가지고 처갓집 부자집에 대리사비로 들어간 거죠. 그 양도 자기 장인 양 치면서 정말 편안하게 살았어요. 편안하게 사니까 40년이 훌쩍 지나갔어요. 40년이 훌쩍 지나갔어요. 모세 낳이 몇 살 됐어요. 80세 됐어요. 80세.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혼해서 아들 낳고 처갓집 장인 어른 양 치면서 편안하게 살았는데 너무 편안해가지고 하나님도 다 잊어먹고 사명도 다 잊어먹고 그렇게 40년 동안 살았어요. 모세의 잃어버린 40년 여러분의 인생은 잃어버린 인생이 없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는 인생이 없어야 되겠어요. 40년 물론 여기 의미를 찾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 연단시켰다고도 그러고 그런 건 잘 보이지가 않고요. 사실은 40년을 살았어요. 인간적으로 편안하게 사는 것이 여러분 항상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버려두고 세상적인 편안함을 누리며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된 삶이 아니라 영적으로 납태하고 게으른 삶이에요. 이게 지금 마귀가 쳐놓은 강력한 덫이에요. 아 편안하게 살게 해주자. 마누라 만나서 애 낳고 부잣집에 가서 양치면서 편안하게 살게 해주자. 마귀가 그걸 딱 만들어놨더니 편안함의 덫에 빠졌어요. 편안함의 덫. 여러분 경제가 성장하고 국가의 부가 늘어가고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잘 사라지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경우는 기독교 역사에 거의 없습니다. 핍박받고 가난하고 환란당하고 그럴 때는 목숨을 긁고 신앙을 지켰지만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편안해졌을 때 신앙을 지키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이게 마귀가 해놓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복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축복이 그 편안한 삶이 마귀가 그걸 터치로 이용할 때 다 걸려들었다는 거예요. 그거 편안한 삶이에요. 모세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잊어먹고 결혼하여 양치면서 인간적인 편안함을 느리며 살았습니다. 거기에는 자기를 거역하는 동족도 없고 자기를 죽이려는 애구방도 없고 얼마나 편했겠어요. 편안하게 살았죠. 그러나 이 인간적인 편안함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막으려는 사탄의 계략 올무가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사탄의 올무가 사탄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통해서 모세를 꼼짝 못하게 붙지 않았습니다. 꼼짝 못하게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나라 얼마나 잘살게 해주셨는지 진짜 우리나라 엄청나게 잘 삽니다. 어마어마하게 부자 나라에 푹 열어졌어요. 돈도 많고 옛날에 비하면 뭐 진짜 비교가 안될 정도로 잘살게 됐잖아요.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걸 주셨는데 이것들을 가지고 다 주님을 잘 성기고 주의 일을 하고 선교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많은 시간도 주시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하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우상 성기는 데다 사용하고 있어요. 내가 언제 우상 성겼습니까 무슨 여러분 저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그래야 우상 성기는 겁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 세상의 것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 빼먹고 안 나오는 거 밥 먹듯이 하고 사역 감당하지 않고 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너무 맨날 놀러 다니고 이런 것밖에 모르는 하나님도 잊어먹고 사명도 잊어먹고 바람 속에 마귀가 빠트려 났어요. 우리 한국 크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이런 가운데 있던 모세를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오늘 이 시간이 모세가 찾아오는 하나님이 찾아오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모세가 가난으로 간지 이제 40년이 지나가지고 80세가 된 어느 날 모세는 그날도 연흔때와 같이 처갓집 양을 치려고 양들을 몰고 호랩산으로 갔습니다. 항상 다니던 길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모세는 그날 자기 인생을 완전히 통째로 바꾸어 놓게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중요한 사건 중요한 만남을 갖게 돼요. 모세가 딱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어요. 떨기나무는 그 건물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제 건물과 같은 건물이 말라비틀어진 거니까 불로부터 그냥 후루루루 타버리는 거예요. 사막에 있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순식간에 다소 없어져야 되는데 모세가 이렇게 보니까 불은 붙었는데 이 건물이 타질 않아. 불만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겠죠. 이게 무슨 일이지? 그리고 모세가 자세히 다가갔다 했어요. 그게 무슨 일인가 보려고 자세히 갔는데 가까이 갔더니 거기서 누가 계세요? 그 불은 그냥 이런 물리적인 불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영광 중에 임지한 모습이었어요. 할렐루야. 그 떨기나무로 하나님께서 불의 모양을 하시고 하나님을 이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40년 만에 하나님 모세를 찾아왔어요. 사명이 잊어놓고 사는 모세를 찾아왔어요. 모세가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모세를 부르면서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소개를 시켜줘요. 소개를 시켜주면서 모세가 잃어버렸던 사명을 다시 깨우쳐줍니다. 일깨워주세요. 이 내용이 32절 34절 스테반의 설교 속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어라 내가 서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의 애굽에서 교롬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신이라 아멘 자 이날 모세는 전혀 뜻하지 않은 곳 호랩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호랩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황폐한 땅이란 황폐한 땅 혹은 쓸모없는 땅이란 의미예요. 호랩이 모세의 현재의 삶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암시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겉모습만 보면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재산도 있고 가정도 있고 자녀도 있고 전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편안하고 안락한 삶인 것 같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모세의 삶은 호랩이에요. 황폐화된 삶입니다. 황폐화된 삶. 하나님이 모세를 볼 때는 호랩의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황폐화된 인생을 사명이 잊어먹은 인생은 아무리 그 인생이 부유하고 평안하게 살더라도 호랩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황폐화된 인생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잊어버린 인생은 그가 인간이 볼 때 아무리 돈이 많고 호화 찬란하게 살고 부잣집에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린 인생은 호랩 땅과 같은 인생 황폐화된 인생 버림받은 인생 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착각하면 안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추래국기 저잔을 추래국기서를 읽어보면 이 호랩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산 원래는 황폐한 산이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산이라고 다시 부르고 있습니다. 호랩은 황폐화된 산이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 그곳에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영광중에 임재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고룩한 산이 된 거예요. 중요한 걸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날 이 황폐했던 호랩산은 그냥 이제 황폐한 산이 아니에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중에 임재한 곳이 되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하나님의 성소가 됐어요. 성소가 스테반은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돌로 지은 성전을 너무 우상화해가지고 우상화해가지고 성전을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갖다 놓고 하나님을 성전에다 가둬놓으려고 했던 유대교에 대해서 엄중하게 책마하고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 벽돌 안에 갇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세계에 어디에나 계신 무소부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벽돌로 지어놓은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이 교회가 거룩한 것은 이 건물 이 교회 자체로는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하고 똑같아요. 그냥 건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영광 중에 이곳에 임재하시면 이곳은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이곳은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날 황폐한 땅이었던 호랩산에 영광의 하나님이 불모양으로 임재하심으로 호랩산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곳 여러분이 함께 예배하는 곳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은 그것이 바로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고 그곳에 하나님이 영광 중에 임재하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호랩산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중에 임재해 계신 사람 여러분이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가정의 성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중에 임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영교회에서 성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이것이 바로 하늘과 땅이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 중에 임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서가 되는데 우리 아영교회가 그냥 이 교회 건물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중에 임재하시고 예배하는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모세한테 네 신발을 벗으라 그랬어요. 거기는 그냥 황폐한 땅인데 신발을 신어야 되는데 네 신발을 벗으라 그랬어요. 왜? 거기는 이제 더 이상 황폐한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 중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의 성서예요. 하나님의 성서. 신발을 벗으라 그랬습니다.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을 보여드리는 행동이에요. 누구든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친밀함만 있어서는 신앙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면서 우리 아빠가 되어주시는 아주 친밀하신 우리 아주 너무 가까운 분이면서 동시에 저 초월에서 온 우주 마음을 다스리시는 전문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마음대로 죄짓고 엉망진창으로 살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친밀감이 동시에 있어야 돼요. 동시에.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늘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룩한 성서가 되어서 여러분 우리의 신을 벗어야 되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경외감을 드러내는 것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그 마음도 준비해야 되지만 우리의 몸도 준비해야 돼요. 우리 옷가짐도 옷매무새도 준비해야 돼요. 모든 것을 다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이 그런 자세로 나올 수 있기를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부르신 후에 모세에게 자신이 누구인가를 소개해 하세요.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모세에게 소개를 합니다. 두 가지를 의도하셨어요. 하나는 모세의 정체성을 다시 한 번 읽기요. 40년 동안 미디안에 가서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엄마가 가르쳐준 거 다 잊어먹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야기함으로써 너는 애굽인도 아니고 미디안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언약 백성 시부린이다. 이스라엘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손이다. 그걸 깨닫게 줍니다. 그렇게 함으로 네가 있어야 할 것은 이곳도 아니고 미디안도 아니고 애굽도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난한 땅 내가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에게 400년의 줄이라고 약속하신 가난한 땅이 바로 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네 백성을 데리고 그곳에 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항상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내가 누구이며 어디에 있어야 하는 존재인가를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세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은 어디세요?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의 사명의 장소에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세상에나 가서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명의 장소에 예비하는 장소에 항상 여러분 열심히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이 누구인가를 소개하신 후에 모세에게 사명을 주셔요. 뭐라 그랬어요?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아멘. 이제 내가 너를 사명의 현장으로 보내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 날 호랩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이 만남은 모세의 인생을 완전하게 바꾸어 놓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난 후 자신의 일신의 편안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고난의 현장 사명의 현장으로 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모세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사명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던져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애굽으로 가라 하신 하나님이 오늘 너희는 세상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으로 가서 저 죽어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사람들을 구원하라.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사탄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해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늘 기도하면서 이 사명 감당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이 방해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사명감을 흐트러놔요. 세상의 것들로. 모세를 미디안의 편안한 삶으로 흐트러놓은 것처럼 흐트러놔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배의 장소 기도의 장소에 나와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야 돼요.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호랩산 가시떨기 나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드리는 기도의 시간과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만나서 하나님의 사명감이 내 안에서 다시 불타오르고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의 시간에 오세요. 하나님 오늘 갑니다. 모세가 저 호랩산 떨기나무 그 가운데서 불의 모양으로 임재하신 하나님 만나고 사명감에 불타고 사명현장으로 간 것처럼 오늘 예배 시간에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사명감 충만해서 돌아가는 예배가 되기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세요. 그럼 여러분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될 거예요. 은혜로운 예배 하나님 만나는 예배가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개시의 말씀인 율법도 주셨고 권능도 주셨어요. 이 스테반은 계속 설교합니다. 3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홍해를 가르고 40년 동안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권능을 주셨죠. 그 다음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개시의 말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안내의 말씀이 율법의 말씀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뜨거운 사명감만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순정하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권능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는 그냥 순정하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 그냥 들이면 돼요. 들이면 목요일 정도 나오면 그냥 나오면 돼요. 나오면 그러면 하나님이 권능도 주시고 지혜도 주셔서 사명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고 모든 예배 시간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에서 아주 핵심적인 설교가 하나 있어요. 37절이에요. 37절 모세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신명계에서 마지막 때의 종말에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지금 여기는 이 유대학자 율법학자들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자기들을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이 말씀에 기초해서 다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스테반이 이 말씀을 하면서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가 왔다는 거예요. 뭘 또 기다리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서 전도해야 돼요. 유대인들한테 아직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저 사람들이 지금 이 모세가 예언한 이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다시 오실 건데 그 예수님이 스테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이미 왔다. 이 바보 같은 놈들아. 그러지는 않았지만 이 사람들아 그 예수님이 오셨어. 너희들이 죽인 메시아 그 나사렛 예수가 바로 바로 모세가 예언한 이 예수님이 아니냐. 예수님이 아니냐. 오늘 그렇게 강력하게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설교를 누구한테 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 앞에서 하고 있어요. 죽인 사람들 앞에서. 결국 이 설교하다가 스테반이 그들의 분노로 사가지고 돌멩이 맞아서 순교합니다. 죽게 돼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중요한 거 하나 메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스테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 앞에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누가는 스테반의 담대한 복음 선포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담대하게 목숨 걸고 복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앞에서 지금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모세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모세가 예언한 그분이 바로 너희들이 죽인 나사렛 예수다.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회개.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니까. 이 설교를 담대히 하다가 그는 순교했어요. 순교했어요. 여러분 스테반처럼 내일부터 나가셔서 목숨 걸고 담대하게 복음 증거하시기를 주의하므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에게 무엇이 소중하냐고 가장 소중하냐고 물으면 여러분 뭐가 제일 소중해요. 돈 돈이 제일 소중합니까 그럴 수 있죠. 돈이 제일 소중할 수 있죠. 돈보다 더 소중한 게 있어요. 뭐가 여러분 생명이 돈보다 더 소중하죠. 여러분 죽을병 걸렸는데 10억 내서 약 하나 사 먹으면 병 고친다면 안 사 먹겠어요. 10억 어떻게든지 가서 해서 먹잖아요. 돈보다 생명이 더 중요해요. 사람들이 목숨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숨이 중요해요. 물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명을 건강하게 잘 가꾸고 건강하게 살아야 될 책임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목숨을 여러분 인생에 제일 소중한 것으로 여기면 큰일 납니다. 우리들은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게 있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목숨보다 더 소중해요. 목숨이 제일 소중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순교한 순교자들의 삶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순교자들 목숨이 안 할 거 없을까요? 하나밖에 없는 목숨인데 제일 소중하죠. 그러나 그들은 그 소중한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진리의 복음이에요. 진리의 복음 목숨보다 더 중요해요. 그래서 순교자들은 이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향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도 바쳤어요. 순교했어요. 여러분 목숨을 제일 소중하게 여기고 살면 마귀한테 넘어가요. 마귀가 마지막으로 기독교인을 쓰러뜨린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으로 공격하고 위협하면 다 넘어가요. 죽음 앞에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목숨보다 더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죽음도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 죽은 우리는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영생을 주세요. 영생. 이 삶이 다가 아니에요. 진짜 영원한 삶이 있어요. 영원한 삶.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생을 소망하는 자는 마귀가 죽음으로도 이길 수 없어요. 죽음으로. 그러나 생명을 가장 소중하게 생기고 생각을 사는 사람은 마귀가 죽음으로 공격할 때 다 쓰러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시작 성경을 배교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활렘과 핍박 가운데 자기 목숨을 제일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살았기 때문에 죽음으로 마귀가 공격하니까 다 쓰러진 거예요. 거기 앞에서 여러분들은 목숨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숨 걸고 다음 대학에 복음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고 지금도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시간에도 사탄의 공격과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장차 재림하셔서 우리들을 완전히 구원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늘 이 구원의 은혜 감사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감사가 넘치게 해주세요. 첫 번째 기도 제목에 두 번째 하나님 우리 애들에게 이 세상을 구원할 사명을 주시고 교회를 섬길 사명을 주셨는데 매 예배 시간 기도 시간마다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서 이 사명의 뜨거운 가슴이 항상 불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 세 번째 기도 제목 스테반처럼 내 생명보다도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살게 하소서 화면이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